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ESTB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지난 21일 시작됐습니다.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39개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창업 거점으로 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됩니다. 양가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세계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지원하는 제4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그랜드 챌린지는 반대로 해외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 마다지 않는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나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혁신을 촉진하는 스타트업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여러분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해외 고급 인력을 유입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에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1677개 팀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9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팀들은 주로 인공지능, e-비즈니스, IoT, 핀테크 등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로 이들에게는 국내 비즈니스와 생활 환경 적응을 돕는 헬프데스크, 보육공간, 전담 엑셀러레이팅 등이 3개월 이상 지원됩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지난 3년간 162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국내 법인 74개 설립, 투자 유치 779억 원, 매출 256억 원, 신규 고용 창출 154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이후 국내 정착도 평가와 함께 오는 12월 사업화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 20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